1. 2. 3. 2. 아니, 자, 왜 그런 건 가지고 되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 엄마. 사진은 아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싶어요. 너, 왔는데. 아, 여기서. 제일 대해있었던 것 같은데. 야 정식이 우리도 좀 부끄럽다고 하는 거 다. 올라오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가 잘 왔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런 느낌. 잘하면 되겠다. 드림 끝날 때까지 이거 한번 성공해보는 걸로. 하나 둘 셋. 도전. 독수리. 독수리 오영재. 독수리 오영재. 한 마디 남겨붙자. 한 마디 남겨둘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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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이름이 뭐예요? 저... 콩인...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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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PD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요. 네, 그래요. 감사 용감합니다. 네. 서재 시도 받았어요? 네. 뭐라고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멋진 꿈... 멋진 꿈이라고요. 꿈을... 이루겠습니다. 일단... 나도 썩캠. 나도 썩캠. 썩캠. 잘 안 써시는구나. 응. 밀려. 가죽 땡기고 있어. 오케이. 2월 홍대. 근데 이게... 어떻게... 사인이 엉망진창인데 이거. 뚜르르르르 뜨. 아니요, 너무 멋있어. 특별한 국가대표 등장. 오! 웃음과 혼동혜 결승골! 아, 보여주자, vegetarian. 박서준 아이유 현기가 갈수록 좋아하나 싶어서. 트림. 지금 바로 예매 해.